끝내기 전에 제가 뭐 동목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손절 하셔야 되.. 손절.. 이거 보세요 MBT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BT 말씀드렸습니다 5,630원 안녕하세요 주식 국회의원님 문겨누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시작된 물량 정리로 KH 그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H 그룹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이게 이제 세력 지도에서 아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력들이 자기 주가를 띄우고 전환사체된 걸 팔아먹고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도 멤버십 가입해 주신 가을님 자몽자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견이 서포터들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세력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볼 거에요 여기 KH 필룩스 그룹들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노란색들은 이미 주황색이죠 주황색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 한 통속이다 뒤에 가서 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한 통속이다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오늘 A프로제는 개박살이 났죠 요거는 뭐 감자를 한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감자 최근에 어디였습니까 여기 있는 EV 첨단소대가 감자로 가면서 하한가로 때려 맞는 모습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감자를 때려 맞으면서 뭐 어떻게 간다는 건데 여기도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에요 어쨌든 뒤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H 전자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25.33%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회사다 뭐 재무 더 볼 필요도 없죠 과거에도 했었지만 그대로 계속 엄청나게 악하게 가는 순간 뭐 부채비율 뭐 이런 거 있다는 것도 의미 없죠 왜냐면 유보율 자체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bps 보세요 계속 까먹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초보다 거의 절반이 되죠 절반이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죠 여기 와 끔찍하죠 끔찍해 여기 유보율 아예 없고 그죠 시가총액은 601억원 뭐 어디 가서 시가총액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회사 원래는 이름이 3번 정밀 정자였죠 요거 많이 들어보신 거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삼성 갤럭시 갤럭시 홍채를 만드는 그 홍채 인식기계를 만드는 거였는데 갑자기 킹덤 온 더 파이어 회사에 팔리더니 뭐 투자를 한다고 이러더니 개작살이 나버린 요 KH전자 자 KH전자 그냥 대략적으로 뉴스 한번 봤어요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은 한 과거에 한 6개월 전에 했던 거에 내용 다 있으니까 KH전자 SKT1 롤 월드 챔피언 15승 기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또 뭐 어버행 이슈 해수화가 됐다 이것도 말이 안되죠 기업 펀더멘탈은 박살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뭐 30억 규모의 프로젝트 관리 대행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미친거죠 노이즈 캔슬링 무산 핸드폰 뭐 이렇게 하고 뜬금없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단체를 응원을 하고 70억 규모의 3번 정밀 3호 전환사체 제매를 결정을 했다 이거 아무도 안 사주죠 뭐 볼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KH필룩스 전자가 전자가 최고 위에 있지만 그래도 내용은 필룩스나 그 다음에 건설에 많으니까 요거 두개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필룩스 가격대가 그래도 1000원이 넘어요 다이소지만 천원이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00원이 있으면 요거 세개의 그룹의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가총액은 아까보다 1000억 정도 많은 1700억 정도 되는데 뭐 매출액 이렇게 나오는 거 의미 없어요 이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유보율이나 부채비율 또 요렇게 되니까 작살이 나는 거죠 의미 없죠 그 다음 bps 역시도 또 무너지고 있는 상황 적자폭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요 적자들이 다 어디갔겠어요 아 다른 데로 빼돌렸겠죠 자 KH필룩스 투자 바이오텐 텐큐민S 플러스 응? 코로나 치료래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KH필룩스가 뭐하는 회사인데 이게 되겠어요 안되죠 필룩스 필룩스잖아요 필룩스 룩스 룩스가 뭡니까 광원에 쓰는 단위잖아요 광원 광학단위 그러면 조명 회사 그러면 조명 회사 그러면 조명 회사 그러면 조명 회사 필룩스 자체가 조명 이었으니까 근데 무슨 뭐 코로나 치료를 하고 있다 LED에서 코로나 치료를 한다고 얘기하면 손옥민이 저기 뭐냐 이번에 그 월드컵 출전 안 하고 저기 김민경 사격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KH 광림 컨소시엄 쌍용차 공구 인수 있는 선장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요거 그래서 아까 세력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다 짜고 있다 얘들 KH 필룩스 하얏트 서울 호텔 매각에 10% 급등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과거 영상에서 제가 서울마리나 여기 있을 거예요 서울마리나 어 미라마네요 미라마 이름이 항상 헷갈려요 미라마 유한회사 요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 전에 인수를 했네요 코로나 전에 인수를 해가지고 얘들이 들어올 때 하얏트 인수할 때 차입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요 이자를 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원래대로 있다면 엄청났겠죠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다면 이거를 또 해가지고 블락딜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했을 텐데 요기 들어온 홍콩계 무슨 뭐 사모폰도 있었던 거 같아요 요쪽이랑 또 싸우고 뭐 날라갔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적자를 받습니다 뭐 매각 기대감에 뭐 이렇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접 투자 지분 때문에 작살이 났어요 여기에 조합 때문에 미라마 요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자 손실을 엄청나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없겠죠 판다고 하더라도 이자 나가는 거에서 이자 덜 나가는 거 정도 그리고 뭐 매각 차이가 클 수도 없어요 클 수는 있겠죠 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내는 부분을 그 상계를 하고 나면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 KH 필룩스 여기 보시면 뭐 바르트 투자 조합 이라는 게 나와요 9월 6일 날 9월 6일에 9월 6일 잘 생각해 보세요 9월 6일 요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짓을 얘들이 하고 있느냐 자 조합으로 합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 얘들 얘들이랑 또 나오죠 우리 항상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초록된 컴퍼니 초록된 미디어 얘들이 요거를 갖다가 몰아줍니다 조합을 만들면서 바르트 투자 조합 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요기로 몰아주면서 주식수를 다 합해요 그러고 나서 얘들이 저 행사 가액을 조정합니다 투자 조합이 그러면 주식 수량이 늘어나고 주가는 떨어지게 전환가액은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다시금 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금 조합별로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전환가액은 떨어지고 수량은 늘어나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전환가액이 1468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1368원이고 또 남아있는건 1390원에다가 하는데 요 1390원도 다 나눠지죠 나눠주고 얘들은 조합원으로서 요렇게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있느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환가액을 하려면 전환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전환가액을 조정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신고가 간단하고 다시 이거를 나눠버리면 얘들이 팔았다고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차피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깔끔해지는 겁니다 초록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투자조합 이름만 보지 공시를 안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또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들은 이런 식으로 했죠 평균가액이 1468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1일날 얘들이 했는데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평균 가격대를 보면 1351원 이후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원래 예상대로라면 여기가 바닥이라 가지고 요렇게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부분까지 올라와 가지고 차익을 봐야 된다 어떻게 2차전지 요 섹터 리튬 코리아 지금 있잖아요 리튬 관련된 거 요거 다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뒤에 배경이 초록뱀이 있다 혹은 초록뱀 기술투자나 얘들 엮여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됐습니다 왜 안된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 뒤로 돌려왔어요 KLG 필루스를 갔다가 뒤로 돌려왔죠 뒤로 돌려왔더니 2016년 누가 나오느냐 KT롤이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이 KT롤이 이름을 바뀌면 사명을 바뀌면 이제 금감원 공시에서는 바뀐다고 얘기하죠 선테크 테크놀로지 선테크 테크놀로지 선테크 테크놀로지 바뀌었습니다 선테크 테크놀로지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죠 누군지 자 옥중경영 최규선 선텍 대표 선테크 테크놀로지가 선텍인 겁니다 선텍 뭐 이거 뭐 승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옥중경영이래요 그럼 이미 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도 이것을 사진 찍은 게 뭐냐면 사우디 왕자가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이걸로 주가 조작을 해서 감옥이 들어간 겁니다 자 루버에서 선테까지 루버 들어보셨죠 루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루버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전설적인 작전주로 쓰러져 가는 공업회사가 주가가 몇 십배로 갔다는 거 몇 배 배까지 갔나요 하여튼 기억 안 나는데 여기에 최규선이 있는 겁니다 현행적인 기업 사냥꾼인데 그거를 갖다가 KH 필룩스에 잔재를 남기고 왔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KH 건설 500원대 아까 합치면 2000원이면 KH 그룹의 당신도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액 주주로서 579억 매출에도 똑같고 보시면 패턴 자체가 똑같아요 유보율은 좀 더 있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언젠가는 또 털고 나갈 거니까 자 KH 건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드림코리아 투자조합 1호라는 곳이 전환사체를 갖다가 전환을 하고 857원에 샀다가 권리 행사를 하면서 다 팔고 나갑니다 얼마에? 1300원대 시세창이 많이 왔죠 800 얼마에서 1300원대면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림코리아 투자조합이 누구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는 찾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자 아이오케이 컴퍼니 아이오케이 컴퍼니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요것도 광림이랑 쌍방울라인 거기랑 초록뱀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얘들이 작전세력기계 친구친구 하면서 해먹었다 자 905원에 사가지고 1300원에 요런 식으로 장례 매도를 다 했다 그죠? 다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누가 받아주고 있어요 개인들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점차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받아주고 있는 거에요 자 KH 필룩스 여기 있죠? 필룩스에 대해서 변동 내용을 봤더니 장애 매도를 했어요 KH 건설 거를 KH 건설 거를 갖다가 KH 필룩스가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는 얘들끼리 필룩스 건설 그 다음에 전자 장원테크까지 얘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투자를 했던 순환출자고리에 있던 주식들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KH 필룩스가 KH 건설을 갖다가 판 곳이 JK 투자 조합입니다 JK 투자 조합 6월 9일에 그래서 요 JK 투자 조합이 누구냐 요거를 찾았죠 요거를 찾았다니 이거에요 이거 초록백 컴퍼니가 나와요 초록백 컴퍼니 초록백 컴퍼니가 가상자장 투자를 본격화한다 요렇게 되어있죠 요렇게 되어있고 뭐 보시면 비덴트가 발행한 500억원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인수를 하는데 그 주체가 초록뱀 인베스트먼트가 결성을 한 JK 투자 조합이 된다 그리고 비덴트의 2대 주제가 된다 요렇게 나오는거죠 JK 투자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건 결국에는 이것도 초록뱀인거에요 초록뱀 초록뱀이 아까 그거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주가 띄워서 올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망한거죠 자 여기 보시면 코스나인 코스나인 코스나인은 요렇게 재무적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코스나인이 JK 투자조합에게 재매각을 한다라고 나오죠 요것도 초록백이잖아요 초록백 최근에 코스나인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있었죠 광무랑 연결되어있었잖아요 광무 광무가 가지고 있는 스포나인인가 하여튼 요 그룹을 갖다가 코스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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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냐 코스나인이 사갔잖아요 그러면 광무가 최근에 뭐합니까 엔캠이랑 이런 애들이랑 그리고 AT 세미콘 이런 쪽으로 해서 2차전지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이게 안 엮여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거죠 엔캠이랑 엮여있다고요 엔캠이랑 엮여있고 엔캠이 결국 타고타고 들어가보면 상직하일룸 요런 식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끝이 미래나노텍이 되어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미래나노텍은 그냥 업무적인 제휴를 갖다가 하고 있는 회사만 겹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금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은 가는데 금량은 반대로 이상해 가고 있죠 아 스포피드구나 스포피드인 광무와 요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자 위메이드가 나옵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최근에 위믹스 해 먹는 걸로 얘기 많이 나오면서 제가 영상에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위믹스 장사만 하고 있고 얘도 정신 아니다 정신 나갔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얘기하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제가 최근에 또 하나 까면서 지난주에 그 경제인 사이트에다가 영상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FTX 파산할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 얘기했는데 결국 얘들 파산했죠 얘들이 뭐 때문에 파산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파산한게 또 누가 있어요 루나테라 있죠 오늘 루나테라 관련 영상 보니까 요거 동시 창업자인 신현성이 요 사람이 티몬 만든 사람이죠 티몬에서 한동안 가상화폐로 차이라는 걸 갖다가 엄청 밀어붙인 적이 있어요 요걸로 결제를 하면은 되게 많은 할인 혜택을 준 적이 있었는데 요 차이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루나테라 사건 터지기 전에 1400억 정도를 갖다가 가져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개판이죠 돈 벌러면 사기차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비덴트는 어쨌든 간에 뭐 요런 식으로 했었다 요게 중요한 거고 위메이드도 여기서 엮여있다 그래서 뭐 빗썸 최근에 이야기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장현국인가 그 사람이 탈퇴 그 뭐 빗썸 이사진에서 퇴사를 했다 뭐 요런 식으로 나왔죠 강종현 동생이랑 빗썸 FTX와 4조원 때 매각 협상 마무리 단계 이게 7월 때 7월 때 근데 지금 FTX 자체가 파산 이거 진짜 그랬을지 안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빗썸도 같이 파산할 뻔했죠 결국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얘들이 무슨 짓을 해서 사람들을 돌려먹고 그 다음에 빗썸을 이용해가지고 그 쌍방울에서 제공을 한 데이브코인 요런걸 뭐 거래를 시키고 뭐 그리고 북한 라인에 뭐 했을 수도 있죠 라인 자체가 그렇게 탄다면은 지금 쌍방울 회장이 오늘 뉴스 나온 거에서 그랬잖아요 쌍방울 자기가 했는가를 갖다가 조금 감형을 시켜주면 이재명에 대해서 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얘들이 진짜 뉴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고리를 다 풀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비덴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JK투자가 2대 주저가 된다라고 본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대오 AL 인수로 전기차 배터리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덴트가 결국에는 지금 2차전지 그죠 리튬 요거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 세력들이 터널에서 각자 굴려먹고 있는데 거기서 대오 AL 인수로 전기차 배터리까지 들어가는 그런게 되겠죠 여기 지금 EN플러스 같은 경우 각형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금량은 온통형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자 NSN이 보유한 스카이어 뭐 이렇게 있었는데 GW 바이텍이라는 상정사가 응? NSN 참여를 위해서 최대 주주 JK파트너스 투자조합에게 121억원 출자를 했대요 JK파트너스 뭐 JK투자조합 JK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포트해밀턴 투자조합 포트해밀턴 1호 투자조합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요것도 보시면 NSN도 엮여있다 GW 바이텍이 GW 바이텍이 누구였죠? GW 바이텍이 제가 예전에 EN 플러스 영상에서 한 2주 3주 전인가 거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지털 킹덤 홀린스라는 거 있죠? 디지털 킹덤 홀린스 얘들이 자본이 10억 있는 애들인데 10억 있는 애들 얘들한테 100억을 빌려줬죠 얘들이 100억을 빌려줘서 세원 ENC를 인수하게 만들었다 세원 ENC 맞나요? 어쨌든 세원 ENC를 인수하게 만들었고 이 세원 ENC가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엮여있는 회사죠 여기에 있는 자회사로 가 있는 거고 세원 ENC에 엮여있는 게 금량 이다 여기에 경영본부장이 여기 이사로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원 ENC에 여러 개 엮여있는 이 디지털 디지털 홀딩스 디지털 킹덤 홀딩스 여기에다가 80억을 주고 이걸 인수한 회사가 어디다? EN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EN 플러스는 또 여러 가지 뭐 돈 많이 받았죠 EN 플러스에 사체를 갖다 투자하는 회사가 여기에요 NSN 전환사체를 투자하는 회사가 여기입니다 얘들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얘들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투자조합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제가 영상에 해놨는데 스머 어쩌고 저쩌고 그 투자조합이에요 그래서 NSN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NSN이 일정 금액을 갖다가 그 투자조합에 지불을 하고 이 투자조합이 여기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최근에 그거 보았었죠 로일스 투자조합이라고 있었는데 엔투텍이 로일스 투자조합에다가 옛날에 관계가 있었고 이 로일스 투자조합이 리튬인 사이트를 갖다가 돈을 빌려주고 지분을 질권 설정을 해놓은 요런 것들 정신없죠 어쨌든 요 시나리오에서 얘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도 다 이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JK 얘들이 6월 9일에 필록스과를 샀던 겁니다 전화 자체를 갖다가 어쨌든 자기들은 여기 거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1300원 떼니까 이제부터 올리면 충분해 지금처럼 떨어질 거라 예상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이거죠 박민영 강종형 이거 한 방이죠 이거 한 방에 지금 모든 게 무너졌죠 그러면서 호록뱀 쪽에는 요게 터졌고 쌍방울 쪽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터진 거죠 대북 요게 터진 겁니다 이재명이랑 연관된 게 아니겠네요 어쨌든 대북 요게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자체가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KH가 중간에서 정신 못 차리죠 당장 날아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틀 때 침묵이었으니까 9월 27일이겠네요 27일 요렇게 하고 얘들은 헤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자 성율이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기사 나온 겁니다 성율이 강종형 모른다더니 화장품 회사에 30억 투자를 받았대요 자 비싸물 소유자라 실소유라고 의심받는 강종형 씨에게 친분을 묻으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만 알아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강씨가 이제 PD 수첩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말했잖아요 벤츠 이거 누구 거냐 그러니까 성율이 남편인 강씨랑 내가 친한데 아니 성율이 남편인 안씨랑 내가 친한데 그 사람 명이 차다 안성현 이 사람 차다 이 사람 골프 선수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이 사람 차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여기 보세요 유리알이라는 곳에서 어 투자를 받았대요 버킷 스튜디오의 투자로 자본금이 30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강지현 거기 있던 밑에 있던 그 회사잖아요 이니셜 넘버원 여기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30억이 남의 집 개이름도 아니고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기 30억을 투자했는데 대표로 하는 사람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연예인들 다 엮여 있어요 연예인들 제가 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연예인들 다 엮여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 보시면 뭐 하늘 뭐 그런 그 유튜브 중에 하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또 의욕도 있죠 그런 걸 뭐 시간나심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보면은 개판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개판이죠 여전히 뭐 필럭스 여기로 시작해가지고 KH전자가 KNJ홀딩스라는 곳이 엮여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엮여있는데 거기가 SC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여기로 이제 디지털 킹덤 홈드릭스 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K JK토다리 작업이 위메이드랑 비덴트 디지털 킹덤 홈드릭스 NSN GW 바이텔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도 코스나인도 나왔죠 코스나인 코스나인이 여기 또 등장하게 되는 거고 코스나인과 광물 거래 그 다음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재밌는 거죠 특히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요 금량 세원 ENC 세원 ENC와 디지털 킹덤 홈딩스 그 다음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다 털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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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끝났죠 여기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겁니다 할 게 없고 왜냐면 일단 여기 라인이 죽었거든요 여기 라인이 박살났어요 RF텍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자산을 갖다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며칠 전에 누구한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요기 좀 이상하게 엮이면서 여기 작살났고요 여기는 거래 정리 당했고 그 다음 뭐 여기 광림 이 부분은 뭐 회사 주자체가 박살났으니까 답이 없는 거고 여기 있던 온용두 라인 온용두 라인 여기도 여기 이제 2부 2차 분석에 박살났고 A프로젠 이 라인도 지금 박살났고 그죠 전체적으로 다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차탐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요쪽 엔캠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요것도 뒤지면 다 나옵니다 요거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전후 지켜봅니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으로 어 계속 까불고 있는데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진짜 조심하셔서 보셔야 돼요 요 라인 진짜 조심하셔서 보셔야 돼요 답 없습니다 이거 지금 거기에 선동군들 아이디 다 적어놓고 있는데 조만간 다 사라질 거예요 주가 고점이거든 그 사람들 지식 수준에서 과거에 글을 단 수준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글 적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하트 볼게요 자 오늘 우리 가디언즈 멤버십은 오늘도 10%대의 종목을 운이 좋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 종목은 급등이 나와서 산 게 아니고 요 아랫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요까지 올라오면서 10% 이상의 수익을 받죠 안정적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걸 갖다가 살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용을 하실 분들은 이용을 하셔라 왜냐면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떤 공부를 하기 싫다 공부하시기 싫거나 아니면 좀 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요렇게 도움을 드리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만족을 하고 계세요 이틀 연속 어쨌든 시장이 좋고 나쁨에 떠나서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도 적었어요 오늘 요 종목 외에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든 뭐 상결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죠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고 이제 하는데 비용을 말씀드리면 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지불은 하셔도 충분해요 스스로 선절하시는 게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어쨌든 kh전자부터 보자면 와 이거 뭐 장난 아니죠 여기서 막 롤러스코스 타면서 다 때려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게 마지막 바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올 때 뭔가 이벤트를 갖다가 크게 치고 올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이벤트? 다들 아시죠? 2차전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라인을 바닥으로 잡고 아마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반등을 못하죠 반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박민영급이 사건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조금 잊혀질만 할 때 다시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땐 크게 못 가요 KH바텍은 다른 회사입니다 KH 라인이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KH 건설도 똑같이 그죠? 전체적으로 원래도 이걸 갖다가 얘들이 털어먹고 있었는데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비중을 줄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줄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H 필룩스 KH 필룩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이 마지막 라인이었는데 대략 이 구간이 9월달 중순이었어요 9월 중순 9월 중순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그림으로 2차전지랑 코리아 리튬 코리아 SE랑 이런 식으로 터트리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실패한 거죠 왜? SK E&M 뭐 어떤 그런 의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도 사람들이 점점 지옥이 시작하니까 영상 터지니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SK E&M 그 초록배 E&M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그 사진부터 다 바꿨어요 거기 홈페이지 사진이 리튬 플러스 거기 본사 사진이라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부터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리고 계속 어쨌든 간에 조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핑계를 가지고 또 올라오게 올라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지금 강종현이 망친 거 맞습니다 여기 엮어 가지고 잘 가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돈이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전후 아무런 얘기 없죠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수산화 리튬 무슨 뭐 10월 말에 10월 말에 양산품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거대 대형 거래처랑 뭐 어떤 얘기를 한다 없죠?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면 기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인터뷰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명예를 추구한다면 나왔겠죠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다 세력 노름질에 지금 장난 아니게 움직이는 겁니다 에이프로젠 끝났죠 끝나니까 감자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털려고 하는 겁니다 뭐 20대 1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유통중심으로 확 줄 거잖아요 확 줄면은 마지막으로 뭐 어떤 뉴스 띄우면서 막 털어먹고 가겠죠 또 전기차 진출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량이 차라리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왜냐면 여기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려고 하진 않아요 콩고 콩고 말이 안 됐죠 콩고 말이 안 되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때려 박는 모습 그죠 아직까지 미래남을텍이 살아있으니까 아이돌 유튜브 같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카나리오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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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이거 산 사람들 제정신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나리오바이오 다채를 갖다가 카나리오바이오 엠이 지분을 줄이고 있고 카나리오바이오 엠이 사채업자들에게 엄청나게 고유를 주고 돈을 빌린 거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걸로 카나리오바이오에 지분을 갖다가 사고 세종 메디카를 사고 있다가 최근에 여기서 판데미에 맞은 거라고 판데미에 맞으면서 지분율이 확 줄었잖아요 확 줄었는데 오늘 대도하는 뭐 이상한 그런 의학 자료 뭐 몇 개 올라온다고 이까지 시장으로 올라왔다 끝난갑니다 이것도 안정적으로 투자하세요 수익 다 돈 다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 걸리면 끝난다니까요 이거 사람들 이게 진짜 몇 달이지만 이거 인생 끝납니다 지옥을 겪는 느낌이에요 왜 이런 걸 사세요 가디언즈 멤버십이 있는데 그 돈과 건강을 바꾸시는 겁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저런 이런 등락 있는 종목들 안합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뭐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수익이잖아요 수익이에요 3% 3% 까지 갔잖아요 그죠 이거 뭐 공짜입니까 공짜인데 이런 거 사면 되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사면 되는데 왜 다른 걸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단타를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치는 단타와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이 치는 단타의 종목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추경매매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꼭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세력지도에서 항상 보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계시다면 주의를 기울이시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여기 문자 보내셔서 참여를 남겨주세요 비용 발생합니다 비용 발생하는 대신에 제가 저희 가족과 제 명예에 이름 걸고 그거 이상의 수익료를 드릴 수 있도록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계속 돌려서 먹을 겁니다 조만간 또 대만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일중목이나 RF 비버전 이런 쪽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슈림 로봇이나 요쪽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쪽에는 아예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록뱀도 마지막에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강조면 때문에 비덴트랑 사건이 너무 커져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